자 13회 TRS 훈련을 시작합니다. 보니까 지금 많이 제대로 못 썼는데 갑은 군수 의뢰계 사업계획 승인 보통 사업계획 승인하면 특허 재량이죠. 그 허가 승인 처분이에요. 기존 공장 면접률과 재반시설의 적합성 요건 일부 요건이 충족되는지 심사를 신청했대요. 최종 처분의 일부 요건을 판단한다. 이건 사정결정이겠네요. 충족되었음을 통보받았어요. 이 통보, 이 사건 통보는 사정결정일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 발령 전 공장 설비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에게 이 사건 통보에 대해서 먼저 다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통보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면 자신의 환경상 이익 침해 등이 이야기 되는 거죠. 다툴 수 있는지, 그러면 사정결정인지 사정결정의 처분성 쓰면 되겠네요. 되고,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통보의 법적 성질을 설명하라.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과 이 사건 통보의 법적 성질을 설명하라. 그럼 얘는 특허 재량, 그리고 재량에 대한 요건을 미리 선취해서 판단하는 사정결정이고 사정결정은 중간 단계에서 종국적 처분성 성질에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런 후에 관련된 요건을 갖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더니 이 사건 통보와 다르게, 즉 사정결정과 다르게 이미 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갑의 실적을 반려할 수 있느냐. 사정결정의 구속력, 긍정된다면 위법, 부정된다면 판례했다면 신뢰보호.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다음. 갑은 은행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3G 전용 허가 관련 선언을 함께 제출했다. 의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했네요. 사업계획 승인 요건은 충족됐지만, 그렇지만 의제되는 요건이 미비됐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반려할 수 있느냐. 집중요. 실제 집중이 부정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부동의 의견이 이게 뭐냐. 이것도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자문이냐 아니면 동의냐.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문으로 본다면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갑의 항구성의 대상을 검토해 보시오.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주된 허가 거부처분에서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다툼, 위법성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제가 되어버리면 통상의 허가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의제 허가도 발생하는 거죠. 취소 가능이 내포했었고 주민비가 토사 유출이 돼서 산지 전용 허가를 다툴려고 했어요. 비는 의제되는 산지 전용 허가를 대상으로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 의제 효과가 발생했다면 의제된 허가도 통상의 허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죠. 따라서 집권 취소, 철회 또는 사안처럼 쟁송 취소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취소했는데 의무불행, 후발적 사정이네요. 후발적 사정이면 얘는 철회가 될 겁니다. 철회가 나오면 행정기본법 19조 제일 마지막에 2항의 이익형량으로 끝내는 겁니다. 이익형량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어요. 자 1분 리마인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사권 사업기획 승인, 사회관성 공익가능성 특허, 이사권 통보, 최종 처분의 일부 요건 선취, 판단, 사정결정, 중간단계에서는 종독적 처분 끝났죠. 다음 사정결정의 구속력, 긍정한다면 사정결정의 구속력 위반, 위법, 부정한다면 판례했다면 신뢰보호원칙 검토 다음 자 판례 가능하냐, 집중, 절차집중, 긍정, 실체중, 부정 따라서 의제되는 산지 전용 허가, 요건 미비, 주된 사업기획 승인 거부 가능 부동의가 자문인지 동의인지 논란이 있다. 다음 의제효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외 대상, 의제되는 인허가의 하자가 있다면 의제된 인허가는 통생허가 동일한 효력, 따라서 예를 다투면 된다. 별도 증송 대상이 된다. 다음 이 사건 취소는 후발적 사정에 따른 철회, 철회법적 근거, 행정기업법 19조, 사유, 중간단계의 고입성 사유가 있다. 그 다음에 이항에 따라서 이익형량, 공사, 뭐가 큰지, 공이 크다 하면 적법하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30초로 이마인드 한번 가볼게요. 사업기획의 설건성, 특허제략, 얘는 사정결정, 처분 사안 같은 경우는 사정결정의 구속력, 사회에 따르면 부정, 신뢰보호, 다소회에 따르면 긍정 사안은 집중력, 의제범위, 실제 입증은 부정됨으로 가능하다. 항공수원의 대상, 주된 거부처분, 주된 사업기획 승인 거부처분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다툴 수 있다. 다음, 의제효과가 발생하면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다면 의제된 인허가 자체를 별도 증송 대상, 그리고 이 사건 취소는 후발적 사정 철회, 철회법적 근거, 행기법 19조, 그리고 철회사유, 중대한 고입성 사유 있고, 이항에 따라서 이익형량, 공사, 공이 크면 적법, 이렇게 30조 리마인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꼭 해야 될 게 뭐다? 한번 가볼까요? 사업기획 승인, 옆에다 뭐 특재, 이런 게 이제 초안 잡듯이, 이 사건 통보는 사정결정, 중간단계 승인 처분, 체크하고, 이따 이 부분을 좀 봐야겠다. 그러면 체크 이렇게 하시고, 사정결정에 반하는 이유로 신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사정결정의 구속력, 학살에 따르면 긍정, 판례에 따르면 부정, 대신 신뢰보호. 이 정도 체크하면 되죠. 다음, 산지청장의 부동의, 의제된 인허가 부동의를 이유로 주된 허가를 발휘할 수 있느냐? 집중요, 절차 집중은 긍정, 벗, 실제 집중은 부정, 따라서 발휘할 수 있다. 항공소문 대상은 뭐냐? 의제된 인허가의 실제 여부, 판례, 탈수판례, 실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로 증상 대상이 되지 않고, 주된 허가만을 다투면서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의제의 효과가 발생했을 때 소위 대상은 의제된 인허가도 통상의 인허가 동일한 효력, 따라서 하자가 있으면 별도로 다툴 수 있다. 원구적 교육, 아까 이거 빼먹었네요. 소재의 접수성 물어보면, 특히 인인소송, 관련된 판례 써주고, 포섭 들어가면 되겠다. 자, 반드시 누적적으로 하시고,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3단계로 정렬하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